오늘은 무식인의 장수TV가 남대문시장의 아동복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그 아동복 우리 어린아이들의 옷값이 어떻게 되는지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대문 아동복 시장에 와가지고 아동복 지금 세일을 해요. 그래서 세일을 하는 거를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보시고 성부들이나 자식들에게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런 거를 하라고 동네에 가도 절대로 다 같이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 남대문이 세일을 해가지고 분실시장인데 거기가 다 세일을 해요. 여기는 4시까지 이런 걸 한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11시부터 5시 사이에 와가지고 아동복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상하 한 분에 만 원에서 만오천 원 정도만 원피스나 그런 걸 다 구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와 같이 쇼핑을 하면서 안에 옷이 얼마인지 얼마만큼 예쁜 옷들 있는지 그런 걸 잘 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포키 아동복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나 하면은 태현역 6번 출구로 올라와가지고 조금 올라오다가 보면은 여기 저거 아동복 거리라고 간판이 있어요. 거기서 위에 내가 들어오면 여기 포키 아동복 또 아동복이 쫙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기들 팬티가 내장에 만 원 세일 해가지고 이 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만 볼게요. 여기 몇 살 짜리에요? 뭐를요? 이 티가요? 티가 아니라 저희는 상하복입니다. 아 상하복에 만 원 근데 어떤 거에 따라서 틀리니까 무적백은 만 원이 아닙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요것만 그렇다 이거죠? 네 요것만요? 예 요것만요. 여기 있는 것만 그리고 요런 티 들은 그런 거는 지금 만 원, 만 삼천 원 막이에요. 한 장이에요? 네. 지금 세일 하나요? 지금 세일 하는 거죠. 아 이거 무조건 세 장에만 하나. 아 이게 몇 살이에요. 아 이게 몇 살이에요. 아 지금 이거 좀 찍어서 유튜브 좀 올리려고 찍는 거예요. 보세요. 바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옷을 띄고 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그런 거는 한 벌이 얼마에요? 요런 거는? 싸게 필요해요. 지금 요렇게 한 벌도 너무 이뻐요. 이거 한 벌. 이거 한 벌. 이거 한 벌이 지금 입기 너무 좋아요. 조금 떠지면은 여기다 가디가 많아나 입으면 돼요. 그러면은 초. 고기 몇 살 짜리 거예요? 요것 사이즈 다 있어요. 몇 살 정도. 몇 살 정도. 아니. 지금 이게 얼마에요? 이거 세트로 지금. 이게 원래 15,000원인데 10,000원씩 해가고 있는데 10,000원 드릴 거예요. 아. 지금. 네. 이런 청바지도. 예. 이런 거. 만원. 2층. 만원. 이런 신화도. 이런 티 한 장에 5,000원. 요거 청바지도 하나 있는데 요거 나눠는데. 구매가 16,000원인데. 작은 사이즈 하시게 되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10,000원 하나 드려줄게요.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위아래. 여기 한 개 5,000원 거리네. 지금. 엄청 싸게 되는 거예요. 도매가 16,000원짜리에요. 아. 거의 지금. 색깔은. 세져가지고. 거의 만원이네. 만원이면. 한 개 5,000원. 한 개 5,000원. 한 개 5,000원. 여기 만원이면. 작은 사이즈만요. 작은 사이즈만. 한 개 5,000원. 야. 지금 엄청 싸는. 나이스. 지금 다 세일이라서 옷이. 티 한 장이 웬만하면 5,000원. 가게랑 세트로 주려고. 이거 한번 덜줘. 가게지. 이게. 아이들. 이 신발인데. 이게. 이게 얼마냐면은. 이거에. 어. 3만 9,000원이네. 응? 3만 9,000원. 이건. 음. 어. 이거 놔봐. 어떤 건지. 요거. 거기에서 한 만큼. 그 옆에 거는. 어린 애들. 이쁘죠? 두세 살 먹은 애들. 이런 4만원이네요. 응. 넣고.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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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불 들어오는 거예요? 바닥에. 아. 불 들어오네. 요거는 3만 4,000원. 요게 다 불이 들어오는 거래요. 요런 신발들이. 자. 예. 불 들어오는 거예요. 어. 예쁘다. 그래서. 음. 이 신발은 지금 세일을 하는 게 아니죠? 네. 저희는 세일이 없어요. 1년 내내. 아. 신발은 세일이 없다. 그거 아직 7,000원이지. 이렇게 7,000원. 요거 면이네. 요거 면이네. 면. 설명되는 면이네. 예. 면이 아주. 남자 여자에요? 아니. 지금 이거 유튜브 좀 하려고 하는데. 내일까지라서 너무 긴박하다. 아니. 유튜브 올리려고 내가 찍으러 나왔는데. 너무 늦게 왔어. 이거 세일은 내일까지죠? 응.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요? 네? 여름 이제 가을려고 언제까지 세일하지요? 그죠? 지금 휴가 끝나서 세일하는 거죠? 네. 근데 저 집만 그런가 봐. 그 집만 그런가 봐. 다 세일이야. 세일이야. 지금 현재. 애기들. 애들 옷이 다 세일이. 응. 대부분이. 이런게 다 상하 5,000원. 상하 1만원이면. 상하 1만원.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응. 지금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상하 1만원이면 보통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응. 이 집은 세일이 아니네. 요런거 애들이 다 좋아하는 옷이다. 요런거는 얼마에요? 3만원이요. 한 벌에요? 아. 얘들. 얘들 좋아하는 거. 이건 뭐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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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 상하복이. 진짜 이쁘죠? 아주 쭉 봐봐요. 거기가 이런 상하복이. 요거는 한 벌에 1만 5,000원씩이네. 상하에 세일 해가지고. 네. 치마가 1만원. 티는 얼마에요? 5,000원. 아 5,000원. 한 벌에 15,000원. 거기가 한 벌에 15,000원씩 정도 주면 사겠네. 요런 반바지는 무조건 5,000원. 지금 다 세일이죠? 네. 이달 말까지 한거에요? 네. 요런거는 애들어서 너무 이쁘다. 아 이쁘다. 이런거는 원피스가 얼마에요? 몇 살인데 지금. 아니 몇 살이 아니고 우리 유튜브 찍는거에요? 네? 유튜브 찍는다고요? 유튜브 이거 1만원이요. 아 이 원피스가 1만원이에요? 요거 치마바지도 있어. 요런거는? 요런것도 1만원이에요? 치마바지도? 요거 좀 더 싸지요. 좀 싸게 드릴게요. 요런거. 아 7,000원. 요게 7,000원. 요게 7,000원. 요 치마바지도. 치마바지도 있어. 아 요렇게 된것도 다 7,000원짜리. 요런 레깅스는. 여기 아주. 5,000원. 다 생일이야. 레깅스 5,000원. 거기가 원피스 한개 10,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사겠네. 근데 다 애기들 옷이야. 자 이곳이. 이곳이. 여기 전풍목. 여기 지금 다 세일이에요. 지금 휴가 끝나고 와가지고. 대목 밑에 요거 세일 싹 하고 나면 추석 물건 들어오겠죠. 자 여기가 있잖아요. 이 남대문 시장 안에 아동복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동복 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게 포키 아동복이라고. 그 아동복 하는 곳이 있습니다. 포키 아동복. 아마 이달 말까지는 거의 그. 이달 말까지 다 한 대. 네 세일 한 대. 거의 키기 한 개 5,000원에서 7,000원. 바지도 5,000원에서 10,000원. 너 상하. 나도 15,000원. 만 원이 온. 네. 아우 원피스들 너무 예뻐요. 내가 갑자기 우리 손주 생각이 나서. 어린 애들 키우는 엄마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와가. 남대문 아동복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애들 그 5,000원씩. 거기가 5,000원이에요. 나한테 사회 없을까? 옛날에 우리 아기들 키울 때 브루뎅 옷만 입혔는데. 여름 것도 5,000원이잖아. 한 벌에. 상하 한 벌에 5,000원. 상하 한 벌에 5,000원. 다 똑같은가 보다. 네. 거기가 다 똑같아요. 옷이. 여름은 상하해서 5,000원 바지 한개 5,000원 거기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다 사네 저는 아기들 면바지 너무 예쁘다 티가 한장에 5,000원이지 크기가 티가 5,000원 바지 한장에 5,000원 다 그러네 이거는 바지가 8,000원 기죽이 채우는 아기들 두세살 먹은 애들한테 2,000원 딱 좋겠네 요런거는 상하이 5,000원 요런것도 상하이에 많아 너무 예쁘고 바지 한개 크기가 5,000원 요거는 1,000원이네 1,000원 티는 아기들 거 3,000원씩 5,000원씩 이게 변신이에요 아 이게 변신이에요? 아 그건 얼마에요? 13,000원 이게 세일해서 13,000원이에요? 아 이게 13,000원이래요? 야 이쁘다 이런것도 다 불편해진다 나비 모양이네 그것도 13,000원이에요? 네 아 이게 13,000원이래요? 아 얘는 2,000원 아 원피스니까 어 이것만 조금 비싸네 아 이거 왜 그랬나봐 이게 특수 요거는 쥐고 티는 13,000원 이거는 이게 원피스는 아 원피스는 23,000원 이게 치만데 8,000원이네 치마가 요렇게 생겼네 수름치마 아 아기들 수름치마 아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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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지 응 수름바지 그 이쁘다 응 요렇게 생겼구만 바지가 이쁘네 이쁘네 거의 티 한장에 7,000원에서 5,000원에서 7,000원 상하가 거의 만원주만 다 사겠네 한장에 3,000원, 한장에 5,000원 주름 바지도 이쁘네 이런거 다 만원씩이네 만원 만원씩이네 저런거는 진짜 좋은데요 원단 너무 좋으신데 5,000원이예요? 15,000원짜리 원단이 너무 좋아요 15,000원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것도 지금 5,000원씩 안좋아요 바지도 다 5,000원 바지는 치맛 바지는 누러오고 치맛이예요 치맛이예요 이것도 바지인데 바지는 이쪽에 이런게 바지에요